미친토익 뽀카 안녕요 안녕하세요 미친토익 RC 안쌤입니다 자 오늘 볼 단어는요 티부나 씨부로 끝나면 보통 형용사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뭐 이런 단어들이요 뭐 생산적인 프로덕티부라든가 인디케이티브 같은 나타내는 이란 단어 또는 소자스티브 이런 거 제안하는 이란 단어죠 자 이렇게 보통은 형용사로 활용되는데요 어떤 단어들은 티부나 씨부로 끝나는데 명사의 확률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토익시험에 나올 때 명사의 정람비로 굉장히 높은 애들이 있어요 명사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 네 단어 기억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단어 띄워 주십시오 뿅 자 이 단어는 명사로 밖에 안 돼요 형용사로는 아예 안 씁니다 명사의 확률밖에 없고요 자 뜻은요 모든 단어이 저렇게 맨 앞에 인위가 붙잖아요 그럼 앞 맨 앞이라는 의미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니셜도 앞다리에 뚝뚝뚝 뛴 걸 이니셜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단어는 맨 앞에서 움직이세요 해서 솔선수범 또는 맨 앞에서 움직여서 주도권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할 때 제일 먼저 세우는 거 계획부터 세우죠 세 단어로 기억하십시오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 명사밖에 없는 단어고 정답을 진짜 정말 대박 높습니다 꼭 외워야 될 단어 중에 하나고요 기억할 명사고 자 두 번째 명사 이 단어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형용사일 땐 대안적인 이라는 용사로 사용되고 명사일 땐 대안책이라는 명사로 활용된답니다 그래서 명사로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단어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형용사 때 들러붙는 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돼요 들러붙는 에서 그대로 따와서 그래서 명사로도 사용되고 명사일 때는 접착제 라는 명사로 쓰여요 형용사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서 들러붙는 거니까 접착제 그래서 명사로 사용되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단어 뿅 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형용사 때 대표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사용되죠 근데 명사로 쓰면요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대표자라는 사람 명사로 정답률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 이 네 단어는 정말 빈번출제에요 도역시험에서 명사로 높은 아이들이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뛰어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솔선수범 주도권 계획 두 번째 단어요 짠 대안책이라는 명사 세 번째 단어 들러붙는 에서 따와서 접착제 라는 명사였습니다 마지막 단어요 대표하는 에서 따와서 대표자라는 사람 명사로 쓴답니다 티부지만 또는 씨부지만 명사로 쓰는 네 단어 꼭 챙겨서 기억해 주십시오 안녕